너 오늘 같은 날 누구야? 잇진? 종국아 잇진 할거야? 네 왜그래 갑자기? 형님 사랑합니다 세 번 외쳐봐 종국아 내가 열어줄게 너가 열어 그냥 말도 못하냐 야 종국아 너 그거 해봐 지민이형 필요없어요 지민이형 키 173 왜이래? 아 쓰러워 아 알았어 누구 옆사? 아 알았어 알았어 야 누구꺼? 야 야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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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 올려 익스큐즈미 아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